암호마의 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히비스커스입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히비스커스의 항명은 히비스커스 삽더리퍼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암호마에서는 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삽더리퍼의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폴리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프로토카테추산,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히비스커스 삽더리퍼는 항당욕병, 항산화제, 지질대사, 항콜레스테롤, 네프로아간 보호, 신장, 인효효과 등 유효작용을 하며 인효작용이 뛰어나 부기를 해소하며 육체 피로를 회복합니다. 여신의 꽃으로 불리는 히비스커스는 고대 이집트 미녀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었다는 식용꽃으로도 유명하며 여성마라토너 아베베 선수가 시합 중에 마셔서 피로를 회복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음료, 미용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신맛이 나는 구연산과 히비스커스산 등의 식물산과 미네랄이 에너지 대사와 신진대사를 높여 육체 피로 등을 회복시킵니다. 따뜻하게, 시원하게 마실 수 있으며 젤리 형태나 시럽 형태로 먹기도 합니다. 과학 문헌에 따르면 히비스커스 샙더리퍼의 추출물은 항균, 항산화, 신장 및 간 보호, 신장, 인효 효과, 지질 대사에 대한 효과, 항콜레스테롤, 항당뇨병 및 항고혈압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어브의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암호마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마자연주의에서 메디컬 어브를 만나보세요.